안녕하세요 처운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 3.0 디젤 라레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 주행거리는 14만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 차량 컨디션 매우 좋은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썸루프 루프랙이 식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무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전면 유리에 스톤치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본데도 쭉 따라오시면 역시나 매우 깔끔하고요 그 밑으로 범퍼 또한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전방 세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보실게요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매우 좋습니다 앞쪽 트레이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앞쪽 4.70으로 5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이쪽에 살짝 북터치 있습니다 도어 쭉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 문구가 없는 상태고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살짝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뒤쪽도 트레이드 측정해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5.32로 7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스톤치 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네 실내 공간 보시면 매우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으로 돌아와서 이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더 쭉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 문구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굉장히 깔끔하네요 보조석 앞쪽 휠이고요 네 앞쪽 휠 컨디션 매우 좋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에서 시동 걸었고요 기기판 보시면 14만 4천 7백 12키로 주행했고요 경우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네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드 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과 보조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제 위쪽 보시면 ECN 눈밀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더 위에는 선노프 되어 있고요 네 작동도 잘 되네요 네 아래 보시면 AV 시스템 있고요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운전석과 보조석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네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하세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해 보았고요 보시다시피 공간 매우 넓습니다 앞에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엔진 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살펴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랭박스 네 작동량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좀 보실게요 네 이제 보수는 보수기와 같이 매우 깔끔하고요 엔진 소비어스도 매우 일정합니다 이제 하부 점검 전에 스캐너와 성능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코드 얻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루유 없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엔진도 언더 커버 때문에 잘 보이지 못해요 성능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고요 루유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앞쪽도 우측 편마무 상태 좋구요 등속 조인트 루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무 좋구요 등속 조인트 루트 찍힌 갈라짐 없는거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부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지프 그랜드 체로키 3.0 디젤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엔카 진단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 내외간 하부 역시도 매우 완벽하게 관리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구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